이 코도 효소. 여기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그냥 뭐...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이런... 이렇게 넣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복숭아쥬. 이런 거. 복숭아쥬? 이 자체가 지금 냉동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런 거예요. 손님을... 손님을... 만난 향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지락 같은 거. 먹어줘야 돼. 갑자기 이렇게 두 나오니까 등치가 둔다. 이거... 복제됐어, 큰 거. 와, 이거 뒷모습. 와, 이거 뒷모습. 아... 뭐야, 뭐야, 뭐야. 양파. 양파, 양파지. 아, 건강해진다. 와, 양파. 양파, 양파지. 와, 양파, 양파지. 하하... 오늘은 사실 이게 좀 반칙인 게 있니. 앞에 이 경치를 보면서 야외에서 먹잖아. 형, 흑주 먹어도 맛있다, 흑도. 흑 한 두 사발만. 이 경치는 사실상 뭘 먹어도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눈으로도 먹는 거예요. 맞아요. 눈, 공기, 촉각 다 들어갔고. 사실은 열 숟가락 먹고 백 숟가락 먹는 것보다 엄마가 요리할 때 입에서 확 정성이 만들어질 때 한 입 얻어먹었을 때 그 임팩트는 열 숟가락 못 따라 보자.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지금 시민이지가 정성이 가다가 요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우, 저거구나. 낙지. 굴락굴락. 우와. 아우, 냄새가 지금 아우, 시민이 여러분 정말 지금 냄새. 와, 냄새. 저 어디요, 저 어디요. 이거 또. 불고기 잡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거 또. 오, 이제 주먹 봐. 누나인데 날치알, 날치알이야. 와, 저거야, 저거야. 아, 빨리. 저거는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빨리 키줄 좀 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세계적인 홍차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실론티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나 편의점에서 봤는데요? 허덕. 정. 정신. 불가리아. 네? 땡. 정. 준하. 인도. 인도. 땡. 정신. 비슷해요. 인도네시아. 땡. 허덕. 허덕. 너로웨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눈에 이게 나왔는데. 땡. 아, 야, 정말. 땡. 터키. 아, 땡. 정답. 생산났다. 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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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suddenly. 어떻게. 정신. 아, avere Fear. 정신인. 게. 술이랑 타라고 알아서 생각 안 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빠 그거 한입에 어떻게 넣어요. 한입에 넣을 수 있어? 한입이. 한입인데 이거는 여기에. 넣을 수 있어. 김치를 삭삭하는 거야. 한입에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 그러면 이게. 아니다 저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짱이다. 아 저거 엄청난 양이야 이거. 와 이거를 한입에 넣는다고? 그럼. 진짜로? 그럼. 진짜로? 야 강호동 쳐 또 왔다. 강호동 쳐 또 왔다. 우와 안 들었어. 우와 안 들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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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먹으면 맛을 못 느껴. 시룩 때마다 날치하니 톡톡톡톡. 멸치가 아주 적당해서 간을 딱딱딱 맞춰줘. 야 강호동 쳐 봐. 왜 안 봐. 원하는 거잖아 날짜를 터지고 오이는 거라. 달콤한 소감만 좀 많이 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이구. 놀다.